어머니처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엄마들은 질로 놀아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 긴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양보다 질로 아이하고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쫙 놀아주시면 분명히 아이가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또 충분한 발달을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놀이가 아이들을 키우는 보약이에요 즐겁고 재밌게 네 그렇습니다